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지 등록사항 중 지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목은 해마다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고 또 출제하기도 아주 용이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다른 항목에 비해서 출제가 자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목에 대해서는 용어정위에서도 보셨듯이 이 지목이라는 표시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관련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목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류한 목록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목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목을 분류할 때 첫째 분류하는 방법이 토지 주된 용도를 가지고 분류한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 이것을 구분해서 등록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28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된 용도라는 것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용도. 그래서 분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용도 지목지위를 취하고 있다. 용도 지목지위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 지형 지목, 지피민의 형태 등을 따라서 나누는 지형 지목이나 토양의 성부를 가지고 나누는 토성 지목 이렇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용도 지목지위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용도 지목지위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용도라는 것은 시대적 변체에 따라 계속 바뀌게 마련이죠. 그래서 참고로 연역적으로 보면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최초에 등록한 지목은 18개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1918년 이때는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일제시대죠. 그리고 나서 이 토지조사사업에서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등록이 안 된 토지가 있더라. 이것이 뭐냐. 각종 임야였어요. 그래서 1918년부터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돼서 이때 임야조사사업하면서 등록된 것이 하나 늘어나서 19개로 있었죠. 이것이 일제 말기 1943년 정도에 오면 이게 21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해방이 되고 계속 유지되다가 1975년도 개정되면서 이것이 아주 복잡한 변화가 되었죠. 24개로 됐다가 이것이 2000년대 넘어서 2005년 정도에 개정되면서 28개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만 보신다면 지목은 처음에 등록된 개수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세분되면서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이 용도라는 것은 시대 변체에 따라서 점점 더 변화되더라. 1910년에 18개에다가 1918년경에 19개, 43년에 21개, 그리고 75년경에 24개로 됐다가 이것이 28개로 분류된 것이 2002년도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지목의 종류는 늘어나다. 즉 세분화된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토지 용도는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목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어떤 토지가 용도가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목 설정의 원칙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목 설정할 때 일정한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지목은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법정주의. 즉 임의대로 지목을 창설하거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 지목법정주의. 그래서 지목법정주의에 따라 현재 28개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28개 지목으로. 이 28개의 지목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28개의 지목을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용지라는 말이 붙은 게 있고 이 말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지라는 말이 붙은 게 9개라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 그렇지만 공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공장용지는 있지만.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주유소라는 지목고 주유소 용지. 이런 식으로 용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있고 붙어 있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지를 임의대로 붙였다 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현재 28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법정주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개의 지목을 암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굳이 암기까지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문에 나왔을 때 고를 정도의 분별력은 있으면 된다. 이런 지목 있다 없다.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 이렇게 쓸 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지만 공원 용지는 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출제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실 때 이것을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주에 따라 28개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그 28개의 지목을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지목을 부여하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 그래서 이 지목설정의 원칙이 뭐냐. 이걸 보면 첫째 지목설정 원칙은 한 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을 일필, 일목의 원칙. 이렇게 됩니다. 일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씩 부여해라. 일필, 일목의 원칙. 필지가 하나인데 지목이 두 개 있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필지에 대한 지목은 하나하만 부여한다. 이것을 일필, 일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한 필지가 왜 용도가 하나로만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보니까 이 토지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한 필지인데 여기에 텃밭을 갖고 가지고 각종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또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를 주차한다든가 또 이쪽에 각종 나물을 심어서 유실수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필지라면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고 이렇게 곡물 재배하기도 하고 차를 주차하기도 하고 유실수를 심기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이게 문제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때 이것은 이제 용도가 평면이잖아요. 수평적으로 경합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지목 설정의 원칙. 두 번째, 주된 지목을 따라가라. 그래서 주, 지목, 추종. 이런 말만 했습니다. 추종 따라간다는 얘기죠. 주, 지목, 추종의 원칙.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지목은 용도에 따라 구분했으니까 주, 용도, 추종의 원칙이다. 해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 지목, 추종. 주, 용도, 추종의 원칙. 이것은 지금 방금 보셨듯이 수평적 용도 경합이 있을 때 수평적 용도의 경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부여한다.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주, 지목, 추종. 주, 용도,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용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용도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지목이 뭐냐. 전이다. 곡물 등을 재배한 토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가 곡물을 재배한단 말이에요.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그런데 겨울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한 영하, 이렇게 영하 한 10도 이하 떨어진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곡물 재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에는 재배를 안죠. 봄에 경작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비어있다.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으로 쓰다. 겨울에는 이게 비어있으니까 차를 좀 주차했다. 그럼 주차장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일시적인 용도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지목에 영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시적인 용도변경이 있으면 일시변경,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용도변경이 있으면 지목은 바꾸지 않는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속성. 영속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걸 다른 말로 영속성의 원칙. 이 세 가지는 우리 법령 중에서 시행령의 명문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필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이것은 시행령의 곧바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 보여야 될 것은 이것은 개별법의 규정한 것으로써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인 목적에 의해서 용도가 구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1조가 1조가 이 법의 목적이다. 공법에 관련된 것은 행정법 분야 다 1조가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1조에서 제시하고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1조에 가면 이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정된 부지, 토지 지목이 뭐냐. 건물이 없어도 건물 지을 용도로 토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미 용도가 특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표현하고 이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정법에 규정된 네 가지라고 보신다면 마지막에 학설로 논의되는 게 뭐냐. 용도 경중의 원칙. 용도 경중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 선의의 원칙. 선의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건 학설로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용도 경중의 원칙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었고요. 등록 선의의 원칙은 시간적 경합이 있을 땐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다라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에 규정된 것은 이 위에 네 가지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규정했고 이건 개별 법령에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목설치 원칙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할 게 일필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 선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에서 일주일 사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목설치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교재, 기본서 24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지목설치 원칙으로서 시행령 56조 제1항, 1호부터 해서 2호, 3호, 2호, 그 다음에 1항, 2호, 그 다음에 2항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필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영속성인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그 다음 다음 페이 넘어가 보시면 246페이지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 실정법의 규정된 것을 말했고 이 학설로서 이런 것도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지목에 관련돼서는 표기방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보시면 지목의 표기방법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지목의 표기방법이다. 지번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목의 표기방법은 지목이 어디에 등록되느냐, 지적공부 중에서 협의대장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래서 대장, 그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 도면, 대장과 도면에 등록이 되는데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말한다. 지적도와 임야도. 그래서 지목은 이렇게 대장과 도면에 등록돼요. 나머지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라든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대장에는 지목을 등록하는 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식명칭을 코드번호와 함께 코드번호라는 것은 1번부터 28번까지 01, 02, 03에서 이 번호가,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요. 이 정식명칭을 코드번호와 함께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다 하면 03, 과수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에는 원래 토지 경계를 등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다고 했죠. 도면에는 이런 지목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식으로 줄인다. 부호로 쓴다. 그런데 부호로 쓴다는 것은 지목이 28개나 되는데 부호를 또 28개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부호로 쓰는 방법이 뭐냐. 원칙적으로 첫 글자를 따다 쓴다. 그래서 이걸 두 문자, 머리 글자, 머리 글자, 한 글자씩 따다 쓴다. 그래서 과수원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 이렇게 쓴다는 과. 과수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글자씩 따다 쓰면 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글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표기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차문자, 두 번째 글자, 차문자, 차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쓰는 게 24개예요. 차문자를 쓰는 게 4개다. 그러면 이 지목 표기방법은 해마다 나옵니다.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보시죠. 그러면 이걸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목을 28개, 거의 28개의 지목을 제목만 최소한 3번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3번 정도. 연습장에 써보시면서 아, 이런 지목이 있구나. 이런 걸 써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적을 공부하는데 지목이, 구분한 지목이, 규정된 지목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아직 공부가 아주 안 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정도 써보다 보면 아, 이런 지목은 있다, 없다. 이런 정도는 구분이 갑니다. 그럼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개의 지목을 다 암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골라낼 정도의 구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24가지가 첫 글자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문자,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암겨야 되느냐. 아주 천재라면 다 암겨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암기는 게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이 공시법만 암기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4가지만 암겨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를 쓰는 4가지.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겨야 됩니다. 천원 차장이라. 차를 타던 차장이 차비 천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천이 뭐냐. 이건 하천을 말합니다. 하천.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용지가 있는데 학교용지는 이건 지목의 첫 글자 학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는 하를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 보이면 학천은 보일 수도 있고 경계가 겹치거나 이럴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글자 천을 썼다는 거예요. 천. 그래서 학교용지 때문에 이것은 천을 쓴 것이고 자, 원은, 원은 이것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유원지. 왜 유원지가 원을 썼냐면 첫 글자를 쓴 유가 있다는 거죠. 유지라는 거예요. 유지, 유지가 유를 쓰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차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차장, 주차장. 왜 그러냐. 주차장, 이것은 주유소 용지 때문에 썼습니다. 주유소. 주유소 용지가 이미 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차를 쓴 거예요. 장도 조심해야 됩니다. 장, 이것은 공장 용지를 말합니다. 공장, 목장 용지 아니라 공장. 공장이라는 지목은 없고 공장 용지만 있어요. 공장 용지. 공장 용지는 장이다. 장, 공장 용지. 이것은 공원이, 이것도 공을 먼저 쓰기 때문에 공을 먼저 쓰기 때문에 차 문자로 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천원 차장 꼭 기억하세요. 천원 차장. 지목, 차 문자를 쓰는 거.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천원 차장이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를 탈 때는 항상 공시법 선생님이 천원 차장을 얘기했다. 천이 뭐냐. 하천. 원이 뭐냐. 유원지. 차가 뭔가 주차장. 장이 뭔가 공장 용지. 차를 타면 항상 천원 차장. 이걸 생각하시면 시험에서 착오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나 두시고. 이제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28개의 지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 지목을 볼 때. 구체적 지목을 볼 때 주의할 것은 이제 거의 28개의 지목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이 다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이제 어디부터 보시냐면 자, 247패로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전부터 봅니다. 전부터. 제가 이제 기본 강의니까 설명을 좀 비교력 자세히 해드리는 것이고 이제 조금 앞으로 갈수록 이런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전에 대해서는, 전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체적 지목을 볼 땐 항상 이렇게 본문이 있고 조문에 단서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단서. 단서. 단서가 붙어있는 게 28개 중 14개 가까이 있다는 절반까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있어요. 키워드. 이걸 기억할 게 몇 개 지목이 있어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거기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 이걸 골라낼 정도가 돼야 되고. 특히 제가 작년, 아, 그렇죠. 금년이죠. 아직 이제 해가 안 끝났으니까. 금년 제31회 시험에서 대통령령 계정으로 몇 개의 지목에 대해서 잡종질을 부탁해가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그 바뀐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또 시험에서 그대로 또 출제됐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본문 중에서 이 키워드. 그 다음에 단서가 붙었으면 여기에 단서. 즉, 다만, 단, 이러이러는 건 제외한다. 이게 붙어있는 게 절반 가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 아주 많이 됐던 겁니다. 자, 본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할 게 몇 개의 지목이 있다.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있는 건 모두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여야 됩니다. 우선, 자, 247페이지 보시면 전이라고 보세요. 전. 그럼 거기서 나열된 게 뭐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 전. 전. 0, 1번이 전인데 전. 이게 이제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째 답과 차이점이. 자, 이것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 즉, 이걸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이렇게 전. 전에서 물을 반드시 상시 이용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 전. 답. 그래서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거기 재배한 작물의 종류를 보세요. 곡물, 원예작물. 즉, 과수류를 뺀 원예작물입니다. 왜냐하면 과수류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3번에, 0, 3번에 과수원이 나오죠. 그래서 과수를 제외한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다. 그리고 식용목적으로 죽술 재배한 토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열된 것 중에 전하면 전. 이건 좀 기억해. 작물들. 곡물, 곡물. 원예작물.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약초. 뽕나무. 당나무. 당나무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종이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 관상수, 죽순 재배. 죽순 재배. 전. 전. 고개, 약봉닭, 묘관, 죽순. 기억해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을 딱 끊어서네요. 여기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다. 우리 곡물부터 기억하고 있는데 곡물등을 재배했다. 이렇게 기억하려고 봤더니 여기를 빼고 뒤에 묘목,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생소한 느낌이 들죠. 출제 요인들은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 수험생들한테 생소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유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들어가 있는 것. 전하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 답과 구별죠. 그 다음에 곡물,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그 다음에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 주의할 게 중림지는 이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식용목적 죽순 재배지는 전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면 곡의 약봉닭, 묘관죽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작물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 했고 그 차이 배는 작물의 종류가 벼,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을 만드는 그러한 식물이죠. 벼, 그 다음에 벼, 연, 그 다음에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과 답의 공통점은 재배를 한다. 재배를 한다. 인공적으로 식물을 가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배와 반대말이 뭐예요? 자생한다. 그래서 곡물이 자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뽕나무가 자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해될 수 없죠. 답도 마찬가지예요. 벼, 연미왕, 벼, 연 연, 연이란 건 연근을 말합니다. 연근 재배하는 연꽃을 말하는 거죠. 연꽃을 피우는 거죠. 밑에 연근이 있죠. 연, 그 다음에 미나리, 왕골 왕골은 돗자리 같은 거 만드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벼, 연미왕 이렇게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 이게 답입니다. 답에 들어간 거 벼, 연미왕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에서 주의할 것은 연, 왕골 등을 재배할 때 우리가 이걸 답이라기 때문에 연, 왕골이 자생하면 우리가 19번에 유지해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연이나 왕골이 자생한다. 이렇게 하면 유지에 가 있다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벼, 연미왕 할 때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손에서는 여기 나열된 사과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에 대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더라도 포도나무라든가 또는 키위나무라든가 이것은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면 전부 다 과수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과수원 여기는 과수류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죠. 이것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된다? 재배를 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요소 과수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건 과수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수박이다. 그럼 이건 식물이지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건 아니죠. 과일은 과일이지만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집단적이 되어야 되지 이 과수류가 한 서너 그루 재배했다. 이건 집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자생한다. 그럼 이건 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과수원에서부터 단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단서 전서 이건 단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거용 건축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양입의 제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작아도 이 주거용 건축물은 이것은 금덩을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양이 뜨지 않는다. 주된 지명이 평이 뜨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실정법의 명문으로 규정한 게 이 과수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묘목과라고 해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에 이렇게 3번, 04번에 목장용지, 27번에 간 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이 단서가 주거용 건축물이나 이렇게 이것이 양입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해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되며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대가 되며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도 대가 된다. 이 묘목과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양입이 돼요. 즉, 예를 들어 종교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그냥 종교용지예요. 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그냥 공장용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지만 여기 세 가지 묘지나 목장용지, 과수원 첫 번째, 과수원부터 보는 거예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양입되지 않고 다시 그냥 여기 원래 양입된다고 과수원했지만 이건 과수원이 아니고 그냥 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따로 표기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실정법에 있더라.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를 보시면 목장용지는 축산업이나 낙로업을 하기 위한 초지 목초지를 말하죠. 초지 그 다음에 가축을 사약한 축사의 부지다. 이게 목장용지인데 중요한 것은 가축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가축의 범위. 그래서 거기 보면 축산법제 2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축산법에 관련된 규정을 따라가 보면 농림부 고시까지 따라가 보면 거기에 나열된 가축의 종류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출제되는 것은 여기 나열된 아주 명확한 가축처럼 보는 것들은 잘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 말, 양, 돼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축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개독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개독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 그 다음에 칠면주나 매추리 꿀벌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 매추리 꿀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에 가면 지렁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했을 때 가축이라고 했을 때의 가축이 범위 축산법에서 규정되는데 보통 농가에서 사육학에 적합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물은 가축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고 구체로 명시된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된 것들이 매추나 꿀벌을 사육하는 부지는 목장용지다. 왜? 꿀벌이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도 방금 전에 했던 단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 단서를 특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보면 이제 네 번째 우리 목장용지까지 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지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구체적 지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